네 안녕하세요 노벨축입니다. 오늘 유튜브 업로드가 올라갈거에요. 올라간 영상이 이상형 월드컵 패티슈 월드컵인데 제가 이 영상에 처음 시작 부분에 유튜브 시작 장면을 안 넣어서 이렇게라도 올리게 되었습니다. 어 뭐 대충 아시겠지만 저는 노벨축입니다. 뭐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썸네일에 속하셔서 오신 분들은 좀 그래요 뭐 속은건 아니죠 정확히는 영상의 그 장면이 있긴 있으니까 그런 장면이 어쨌든 있겠으니까 재밌게 봐주시고 오늘 좋아요 구독 그리고 유튜브 트위치 팔로우까지 부탁드립니다. 네 그러면은 바이바이 16강밖에 없네요. 이거 빨리 끝내고 다른거 또 한 번 더 합시다. 절대 영역대 하이해 이게 차라리도 좋습니다. 절대 밟히는거 모른거나 하이힐을 싫어합니다. 라텍스 대 스타킹 라텍스 냄새 대 마네킹 아 가터벨터 가터벨트 이게 그나마 일방적이고 생머리 코스프레 대 엉덩이 코스프레 가슴 대 속박 가슴 수영복 대 발 수영복 손 대 안정 손 수영복 대 손 수영복 정직하게 패티쉬를 정하고 있습니다. 생머리 대 가슴 라텍스 대 절대 영역 절대 영역 코스프레 가터벨트 코스프레 코스프레 절대 영역대 수영복 절대 영역대 수영복 코스프레 빨리 끝났네요 그냥 이름만 남겨놓죠 코스프레 코스프레 그냥 남기자 코스프레 다이스키 다이스키요 코스프레 코스프레